강용석 후보를 어찌할 것이냐 뭐 사퇴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하든지. 전화했다는 저 발언을 보고 저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다. 거짓말 거짓말을 해가지고 통화 안 했어요 당선인하고. 예 그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? 제가 청와대 직접 확인했어요. 청와대 이제 아니죠? 청와대가 아니거나 아무튼 용산에 확인해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통화한 적이 있는데 없다고 하겠습니까? 본인은 자기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난 윤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금기를 넘은 거죠.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은 지어서까지 한 거다. 그래서 저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저건 윤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.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면 강용석 저건 몰아내야 된다 이번 선거판에서.